가수 이찬원이 첫 추석 특집쇼에 노게런티로 참여한다. 이찬원의 소속사 TN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찬원이 9월 17일 오후 6앞시 50분에 방송될 KBS 추석 특집쇼 이찬원의 선물에 노게런티로 출연한다 라고 밝혔다. 퀄리티 높은 무대로 대중의 사랑에 보답할 예정이다. 특히 가수 나훈아님이 2020년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의 노게런티 출연으로 대중의 응원을 보냈던 바 이찬원 역시 대선배의 행보를 뒤따르며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추석 특집쇼 이찬원의 선물을 향한 이찬원의 진심이 통하면서 앞으로 공개될 무대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8년 전국노래자랑으로 시작 추석 특집쇼 이찬원의 선물까지 이찬원의 성장사를 엿볼 수 있는 무대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찬원은 MBC 2024 추석 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 MC로도 연휴 안방극장을 채운다. 한가위를 열릴 행보를 물들일 이찬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